안녕하세요. 오늘 용도지구 갈까요?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어디 있구나. 책에도 먼저 보세요. 책에도 15페이지 보시면 용도지구 나옵니다. 용도지구는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써놔요. 한 문제에 맞춘다. 일단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 맞춰야 돼요. 한 문제 나오고 다 맞춘다. 맞춘다. 한 문제 다 맞춘다. 이렇게 써놓으신데. 자, 일단 종류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종류, 종류. 종류 다 외우셨죠? 아니, 이거 경보, 복개, 고치, 방방, 틀. 외웠잖아. 종류가 이게. 자, 세분을 한번 해볼까? 세분. 세분이 나오거든요. 세분. 자, 오른쪽 가면 세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경관지구는 세분이 되죠. 자, 시, 특. 이렇게 돼.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 세 가지로 세분이 되고. 자, 보호지구는 역증생. 역증생. 맨날 종류만 보시면 돼요, 종류. 자,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책에도 8페이지에 있는 거야. 8페이지. 8페이지 가면 용도지구 있어. 다 어디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8페이지에 써 있잖아요. 8페이지. 자, 복합용도지구는 11개. 이렇게 쓰세요. 11개. 자, 세 군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어디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립니다. 맞습니다.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복합용도지구 정리하시고. 이거 작년 문제였거든. 작년 문제가 복합용도지구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면 안 되지. 다 맞춰야지. 이거는 세 군데 지역만 지정할 수 있고. 자, 행위지한 올해 나올 거거든요. 이거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개발. 그런데 세분은 안 돼요. 세분. 이거 세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대상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합용도지구 끝났고 개발지구는 지구. 주산관복특. 동그라미 3개. 5개, 5개. 주산관복특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산업 있죠, 산업. 산업은 공업기능이야. 공업 이렇게 써놔요. 공업. 안 쓰신 분만. 자, 주산관복특. 다섯 개를 세분 되고요. 자, 고도지구는 세분 안 됩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녹관농자. 녹관농자 네 군데만 지정할 수 있고. 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여. 개발제한구여. 이렇게 해서 대상지역. 이거 나왔네, 작년 또. 개발제한구에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죠? 아니, 집단취락지구를 해야지. 지금 11월달이 아니잖아,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단취락지구를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시고. 자, 어쨌거나 두 개로 세분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방제지구 있죠. 이거 세분 됩니다.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사람이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 이렇게 됐어요. 인구가 많이 몰린다, 밀집돼 있다. 이렇게 하면 시가지고요. 토지 이용도가 낮다. 그러면 자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세분 되는 거예요. 방화지구는 세분 안 되죠.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어떤 글자 나오면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찾아야 되지? 청소년. 뭐 나오면 된다고요? 청소년 나오면 돼. 이 세 글자 나오면 돼. 그러니까 위의 이설을 막는 거야.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의 이설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특정한 이설만 못 들으게 막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총 9개입니다. 9개. 9개로 종류가 있고요. 그중에 5개가 세분된다. 다시. 9개 중에서 몇 가지가 세분된다고? 5개 세분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9개 말고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도 많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뭘로 만들었다? 조례. 그렇지. 조례에 동그라미 쳐놓고 조례로 여기 9개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싸덩이 날리고 와야 돼? 있다. 있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어요. 여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례로 뭐 할 수 있대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이건 대통령용으로 세분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말고 조례를 통해서 세분할 수 있고 추가 세분할 수 있대. 경, 중, 특, 그래야지. 눈빛이 또 왜 그래? 또. 경, 중, 특, 그래야지. 반짝반짝해야 되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경관지고, 중요의 수렴을 보호지고, 특정용도 제한지고. 얘네 세 개는요, 뭘 통해서? 그렇지. 조례를 통해서 세분할 수 있고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고. 하나씩 볼게요. 다시 책에도 15페이지 오셔가지고. 내용 갑니다. 용도지구죠? 지금 했던 거니까 정리만 해볼게요. 책에도 1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의 포인트 9번,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5개가 세분된다. 5개가. 자, 경, 보, 복, 개, 고, 치, 방, 방, 특 중에서 경관지고 세분되는 거 맞죠? 자, 시, 특. 자꾸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가경관. 세 개로 세분되고요. 자, 보호지구 나옵니다. 보호지구는 역, 중, 생. 그렇지. 역, 중, 생. 역, 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의 수렴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세 개로 세분되죠? 외워버려 지금? 외워야 되고? 남의 일이 아니야. 빨리빨리 외워야 돼 지금이고.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아까 산이 뭐였지?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업이에요. 산업, 그름, 공업. 다시. 산업, 그름, 뭐? 공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관광. 이건 누구나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잖아. 관광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복합은 몇 개 이상? 복합그름 두 개 이상이 나오면 돼요. 예를 들면 주거기능 플러스 산업기능.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을. 그럼 복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특정이 있죠? 자, 그리고 실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취락지구죠. 그냥 얘는 눈 감아도 나와야 돼. 눈 감아도. 자,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취락지구는요. 두 가지로 세분된다. 자, 한번 얘기만 해볼까? 자연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죠? 녹관농자. 왜 이상한데 오늘 분위기가? 어제 뭐였어? 어제. 과목이. 세 번 제대로 해야 되겠구만. 멘붕 온 거야, 어제? 자,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자, 집단취락지구는. 벌써 얘기했네. 개발제약. 그린벨트니드에서 지정한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방제지구는 어떻게 했죠, 세 분을? 사람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 끝. 시가지하고 자연. 두 개로 세 분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분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끝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여기는 대통령료로 세 분하는 거거든. 대통령료 말고 뭘로? 조례로. 동그라미 세, 조례. 아, 얘네는 조례로 하는구나. 조례로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경, 중, 특.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경, 중, 특. 그래야지. 경관지고 중요시점을 보호지고 특정년도 제한지고. 아까 특정년도 제한지고 나오면 누구 나온다고? 그렇지, 청소년.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다. 보기 앞에. 청소년, 청소년. 소리 좀 다음 주에 막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갑니다. 자, 여러분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얘네가 이제 키워드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따라와요. 지금 다 따라와야 되고요. 사실 여기서 있는 건축 제한이 오고 있죠? 얘네는 따로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이걸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남산이 있어. 경관지구야.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기 속초에 가면 설악산 국립공원 있거든? 거기도 경관지구예요. 똑같습니다. 기타 등등. 전국의 경관지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규제를 똑같이 해야 될까, 다르게 해야 될까? 대답 잘하는구만. 그러니까 조례지 뭐야. 다 다르게 해야 되잖아. 여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해야 되고, 여기는 속초시 조례로 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의 조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항이 없잖아, 그러면 조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례예요, 원칙이.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조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조항이 있나요? 특별한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있는 게 특별한 조항이지, 예의가. 그러니까 예의에 있는 조항 빼고는 다 뭘로 한다고 하신대, 조례. 그럼 왜 예의만 외우면 되지. 그 밑에 예의 있죠? 그 박스 안에 있는 5개 빼고, 4개 빼고, 1, 2, 3, 4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례로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있어, 경관지구.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5개를 내가 다 외웠다. 그러면 5개 안에, 1, 2, 3, 4, 4개인가 지금? 어, 그 4개 안에 경관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규제하는 거죠? 그래요, 조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써놨어, 내가. 그거 다 써놓으면 양만만 하지는 거지. 이건 그렇게 보셔야 돼. 예를 들면 거기 보호지구 없지. 그럼 보호지구에서 규제 물으면 뭘로 한다? 그리고 조례로 하는 거야, 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 양을 줄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논점을 잡자. 여기다 잡자. 어디다가? 그러, 예의 종에 잡아야지. 별별 3개지, 이게. 여기서 나오지. 답은, 정답은 여기서 나온다니까, 정답은. 원칙해서 안 나와, 여러분들. 예의 종에서 정답을 줘요. 작년도 여기서 나왔잖아, 이거. 복화용도 지고. 1개, 아까 했던 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나머지 용도지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의 제한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아니, 아니, 아니. 자, 봐. 다시 한 번 천천히. 경관지구를 지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에서 어디어디만 지정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용도지구만 제한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 없어? 응?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무슨 제한이 있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제한을 두고 하는 게 두 개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여기 이거, 복화용도지구. 얘는 특례야, 특례. 얘네 세 군데 지역만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지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거죠. 그다음에, 얘요, 자연질학지구. 얘는 녹간농자만 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한이 있는 데를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들, 경관지구. 등장도 안 합니다, 잘. 낼 게 없거든요. 어떤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낼 거 아니야. 그리고 집단질학지구 보이시죠? 얘는 어디만 지정할 수 있어? 근위가 내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만 지정할 수 있으니까 낸다고 이거를. 그래서 시험에 왜 이걸 내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무턱대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좀 하란 말이야,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복화용도지구,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정답으로 나온다는 얘기, 정답으로 이렇게 두 개. 얘는 개특법 안 돼, 집단체로는 개특법. 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특법이지. 어디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그럼 끝났잖아, 지금. 그러니 하나씩 본다, 이런 얘기야. 공부를 하기 전에 논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를 똑같은 비율로 공부한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간 없다. 그럼 얘만 해. 복화용도지구랑 자연체락지구. 시간이 더 없다. 그럼 얘를 하라고. 자연체락지구. 아시겠어요? 순위를 잡아서 해야 돼요, 순위를. 나머지는 들은 게 있잖아, 우리가 그동안. 들은 거 갖고 맞추면 되지,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뭐. 5월, 6월, 7월, 8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9월, 10월. 금방이네. 그래서 들은 게 있으니까 괜찮아. 자, 1, 1개인데 여러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외우셨죠? 그러면 이 세 군데 지역 말고는 지정할 수 있나, 없나? 반대로 문제가 나와. 유통상업지역.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럼 유통상업지역이 여기 없죠? 그럼 지정 못하는 거야. 맞나요? 여기 있는 세 군데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논점으로 댑니다, 시험에. 2년여서 나온 거잖아, 이게 시험에. 작년이란 재작년. 그럼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행위제한. 오른쪽에 있는 게 행위제한이에요, 이게.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요. 대통령령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걸 다 버려버려. 필요 없는 거야. 알맹이를 낸다니까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런 피상적인 것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 알맹이를 낸다고, 시험에. 알맹이 내는 데가 두 개예요. 복화용도지구랑 자연실학지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얘네는 알맹이 내용을 낸다고, 내용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주거지건 마간동 공작물을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마간동 공작물을 빨리 얘기를 해 줘야지. 얘기를 해 줘야지. 나도 진두를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마간동 공작물. 일단 거기 써 있죠? 외우시면 돼. 여섯 개는, 여섯 개 말고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섯 개만 해요, 여섯 개. 여섯 개 중에 하나 물어보니까. 건축 못 해요. 건축할 수 없답니다, 없다. 금지, 금지. 이거를 이따로 낸다고요, 이거를.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말씀드려. 이게 이따로 나와요, 시험에. 그럼 X하고 오신대. 마간동 공작물을 여섯 개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 시험에. 마가 뭡니까, 그러면? 안마실서 하나 있다. 관, 관람장 여기 있잖아. 동, 동시물관련의 설 있고. 여기 공장 맞나요, 공장? 맞지? 장, 장례의 설 이거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장례의 설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일반주거죠. 건축할 수 있다.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건축 못한다. 자, 그리고 물이 이거 나올 차례 됐지, 그렇지? 위험물 저장처에 있어.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 어쨌거나 여섯 개 싹 다 외우고 하셔야 돼. 마간동 공작물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복화용도지구를 하더라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머릿속에 딱 잡아놔야지. 두 번째, 일반공업지역 있죠? 노란파마지 뭐야? 노란파마, 우리 외운 거. 네 개, 네 개. 노란파마, 노유자, 안 돼요. 못 지어요. 건축 못합니다. 단란점 안 됩니다. 아파트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안마의 숲도 안 됩니다. 여기서 얘가 제일 가능성이 높죠? 노유자. 노유자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생각을 막 하신다고. 가 될 것도 같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되기는 뭐가 돼? 안 돼. 그래서 거의 직관적으로 풀어야 돼. 직관적으로. 얘네들 나오잖아요. 노란파마 나오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X, 안 된다. 있다로 나면 싸덕이 날리고 오시고. 그다음에 반대로요. 계획관리지역이 있죠? 여기는 있다야.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지금 이것도 알기 싫으면 죽겠는데 네거티브 이런 걸 뭐하러요? 자, 있다 있다 이렇게. 그렇지. 더 추가적으로 건축에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 귀지하는 형태가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판매의서라고요. 유연스러워 건축할 수 있다. 해서 이거 가능성 0순위 위에서. 왜냐하면 작년에 여기까지 나왔거든. 여기 앞에까지. 111개까지 물어봤거든. 올해는 내용을 물어본다는 거야. 내용을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는. 뭐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준비를 하시고 맞추고 오십니다.